그래서 제가 가장 이제 신뢰하는 지표가 이제 심리지표를 저는 가장 신뢰하는데요 이게 아마 몇 번째 7번? 7번 자료를 한번 띄워주시면 이제 주택가격 전망이라고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한국은행 들어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들어가고 싶지만 저를 채용해 줄 일은 없죠 아무튼 이게 이제 저는 가장 신뢰하는 지수인 이유가 이게 집값이 하락할 때는 어김없이 지수가 곤두박질을 치고 빨간색 원으로 제가 표시를 했는데요 올라갈 때는 어김없이 심리지구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가격 전망이라는 게 그러면 이게 어차피 자산이라는 게 믿음이 올리는 거잖아요 자산 가치라는 게 뭐 주식이든 금이든 집값이든 오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으면 안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단 말이에요 뭐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이게 2020년 11월자가 이제 최신 자료인데 이게 지금 역대 최고치란 말이에요 이거 통계 산출한 일의 최고치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집값이 하락하기를 기대하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당분간 집값이 좀 오르지만 왜냐하면 공급 대책을 8.4 대책 때부터 냈는데 지금 이 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이 뭔가 이번 정부에 대한 믿음 집값이 내려간다는 믿음 자체가 잘 들지 않는 상황이라서 집값은 좀 계속 오를 것 같다 하지만 이 믿음이 어떻게 될 것 같냐를 계속 주목해보면 집값 추이를 좀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공급 대책이 나오든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든 심리지수를 조금 더 계속 면밀하게 추적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집값은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라고는 보는데 조금 더 주의는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표 한 번만 다시 한 번 띄워주시겠어요? 아까 어떤 7번? 네 7번 한 번만 다시 주시면 지금 표에서도 이렇게 나왔듯이 파동은 존재를 합니다 그래프가 그냥 우상향 하진 않잖아요 저 동그라미를 쳐놓은 데 내놓은 내려갔다라는 걸 지금 포인트를 해주셨잖아요 그 앞을 보면 올라간 그래프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우상향은 안 하고 그 안에서 파동은 치기 때문에 계속적인 상승보다는 선별적인 상승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참 아무리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도 집값이라는 게 제가 2006년 정도부터 실거래까지 수 이런 걸 뽑아보면 제가 데이터를 가져오지 않아서 정확하지는 않은데 아마 서울 같은 경우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해서 누적 80% 정도 올랐을 거예요 이거 정확하지 않은데 80% 정도 올랐을 건데 그때부터 가지고 있었으면 사실 중간에 금융이도 왔었고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국은 자산가치는 역시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변하는 어떤 진리 같은 거라는 게 증명된 것 같아서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더 많이 알아가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 심리지수, 주택가격전망지수 이런 게 좀 좀처럼 잘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정부가 아무리 대책을 내놓는다 해도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집값이 저도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한다라고는 보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은 대출도 많고 규제가 너무 많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석담이 있잖아요 뱁새가 황새에 쫓아가려다 보면 가랑이 찢어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영끌이라는 이런 것들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긴 한데 모든 사람들이 성공적인 투자를 하거나 내 집 장만을 했다라고 평가는 또 뒤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적정한 안에서는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내 집 장만하는 거를 굉장히 찬성하는 사람이긴 한데 아 그 대출을 좀 적당히 받아야 된다? 네 너무 지나치게 받아서 공격적인 투자는 전문 투자자도 아니고 집을 많이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조금 견제는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제가 쭉 봤더니 최근에 풍선효과나 이런 것들이 일어난 데를 보면 내 집 장만 아니면 투자를 봤을 때는 과거에는 입지를 보고 투자를 했다라고 보면 지금은 규제를 피하거나 비규제 지역에 많이 시원이죠 아니면 돈을 가지고 돈에 맞춰서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집을 살 때도 그러니까 이게 과연 진짜 우리가 부동산에 항상 얘기가 나오는 그 로케이션 로케이션 로케이션인데 로케이션이 아니라 그냥 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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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이런 식으로 돈에 맞춰서 투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진짜 흐름 투자가 엄청 대세가 됐는데 제가 그래프를 제가 번호 표시는 안 해놨는데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 순위라고 그래프를 하나 놨거든요 피디님 하나 띄워주실 수 있나요? 보시면은 아마 이게 다 사실 지방이 이제 많아요 예전에는 서울이 다 상위권을 차지했는데 없으신가요? 요즘에 하는 말이 질적 투자가 아니라 양적 투자라고요 요즘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투자 시장에서는 예전에는 가치가 있고 밸류에 투자를 했다면 지금은 너무 프라이스 머니 뭐 요거에 하다 보니까 돈에 맞춘 그 상황이 좀 이어지기도 해서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뭐 자금 흐름이 잘 갖춰진 사람 같은 경우는 되겠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잘못했다가 조금 찢어지는 가락이 찢어지는 조심은 하기는 해야 돼요 이제는 저도 약간의 위험에 대해서 조금씩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강구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울산, 울산 북구, 남부, 중구 다 차지하고 있고 부산, 금정구 비규제 지역 위주로 이번에 이제 규제 지역에 포함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비규제 지역 위주로 상승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는 거 보니까 예전에는 다 서울이 차지했잖아요 뭐 서울 무슨 구, 서울 무슨 구 이런 식으로 순위가 나왔는데 이제는 지방이 상당히 많고 제가 이번에도 기사 쓰면서 느낀 게 울산 북구 이런 데 신고가 경신하고 이런 데가 왜 오르지? 이런 데가 엄청 한 달 만에 1억 오르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공인중개사분들이 울산 북구가 이번에 규제에서 아예 빠졌죠 근데 북구 같은 경우는 규제 지역이 발표되자마자 지난달 18일에 발표되자마자 중구랑 중구까지가 되고 남구도 됐는데 북구가 딱 빠지니까 전화가 그때부터 바로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대장주만 해도 사람들이 비규제 지역이면 돈을 넣고 보르는 사람들이 있다 좀 위험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진짜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런 집값 상승세가 전국적으로 계속 되고 있는데 비규제 지역이면 오르고 비규제 지역이면 오르고 이런 식이라서 사실 이게 언제까지 유지가 과연 될 것인가 사실 저는 진짜 입지가 뛰어나지 않은 것이면 그렇게 가치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편이라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걸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신다면 진짜 유의하셔야 된다라는 말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나중에 전체 규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체 해제를 한다든지 했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비규제 이점이 사라지는 순간 그렇죠 부동산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받아들 사람이 없으면 그때는 뭐 큰일 나잖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서 좀 진지하게 이제 고민을 하면서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 아 그러면은 이제 종합을 해보면 지금부터 이제 정부가 계속 공급량을 크게 늘리고 있는 와중에 결국에는 2, 3년 정도 되면 진짜 그때는 공급이 엄청나게 쏟아질 거잖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공급이 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또 2, 3년 뒤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눈치 게임이 시작되잖아요 네 네 네 사람들끼리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언제 처분해야 되지 근데 그 처분하는 시점이 되면 진짜 그때는 집값이 좀 하락하는 순간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점에 상당히 유의해서 뇌집 장만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자기가 있는 지역의 공급량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는 꼭 한번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개발할 땅도 없으면서 재건축 규제나 돌파구로만 생각한다면 부동산 악순환이 계속될 것 같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글쎄요 이번에 아 근데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들이 다 하나같이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를 들고 나왔잖아요 심지어 우상호 민주당 의원조차도 재건축을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 어떻게 완화에 대해서 정치적인 거 해석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결실성이 있을까요? 어떤 재건축 재개발 완화 완화 서울시장만 바뀌면 근데 그거는 제가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재건축이나 이런 구도심이나 과거에 있었던 그런 재건축으로 규제를 좀 풀면서 주거 개선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유휴부지나 미래 세대들이 써야 되는 그린벨트나 이런 것보다는 좀 오래된 지역들 개선이 필요하다 요즘에는 또 동의율이 높은 지역들 위주로 개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동의율이 많고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겠다라는 곳들 뭐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해주는 게 좀 맞고 동의율도 나오지 않고 그냥 이 상황에서 유지를 하겠다 그러면은 뭐 그대로 가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뭐 단지가 큰데 조합들하고 일부 조합이나 조합장들이 사업이나 본인 배부르기 위해서 억지로 밀어붙이는 거는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합의가 이뤄지는 단지나 뭐 그 구역 같은 경우는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민간 재건축 재개발이 될 곳은 좀 풀어주는 게 맞다 그거는 네 맞는 것 같습니다